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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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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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마을로 집으로 아기가 앞으로 넘어졌어요. 민수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.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뒤로 물러서 주세요. 뒤로 물러서 주세요. 공항으로 공항으로 가주세요. 공항으로 공항으로 가주세요. 공항으로 이 우유는 콩으로 만들어요. 종이로 자동차 모형을 만들었어요. 이 케이크는 당근으로 만들었어요. 김치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. 가위로 볼펜으로 연필로 약으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요. 세탁기로 세탁기로 빨래를 해요. 연필로 연필로 글씨를 쓰세요.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. 자동차로 트램으로 트램으로 공항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. 저는 버스로 출근해요. 거기는 여객선으로 가야 해요. 제주도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려요?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10분 걸려요. 자전거로 10분 걸려요. 저의 가족이 산거로 따라서 샷 3 4 평소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